머리도 오는 놈들 머리도 오는 놈들 그러겠지 뭐 어이 발소리 말리포 국사봉 등산로를 걷고 있습니다 해풍이 있어서 이쪽이 따뜻해서 그런지 몰라도 진달래 망울이 벌써 폈네 산번나무 장미꽃 하 한 300 몇 명 나왔던데 거제도는 1600명인가 거제도 저기 한 뭐라 이제 저 1급에서 푼다고 하는데 음압병실도 안한대 이제 전염력이 사나무가 넘긴다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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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세골, 이 세골, 이 세골 이 세골, 이 세골, 이 세골, 이 세골, 이 세골. 이 세골, 이 세골. 이 세골, 이 세골, 이 세골, 이 세골, 이 세골. 이 세골, 이 세골, 이 세골, 이 세골. 이 세골, 이 세골. 이 세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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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세골. 이 세골, 이 세골.